300점 만들기 프로젝트 16강은 원쿠션으로 모으기입니다 4구 치다 보면 이런 배치 가끔 만날 겁니다 자주 만나죠 가끔이 아니라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한 게임에도, 게임 한 게임 치는 상황에서도 이런 배치는 한 번은 반드시 만난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재수 없으면 3번 이상 만날 겁니다 그게 재수가 없는 건 아니죠 알고 나면 재수가 좋은 건데 원쿠션으로 득점도 하고 코너에 공도 모아보세요 이 상황에서 볼 시스템을 이용하여 내공과 일목적구와의 기울기 원쿠션에서 이목적구로 향하는 기울기의 합을 적절한 두께와 당점을 조합해서 공이 모이는 방법으로 득점하세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제시고 저게 설명이네요 제시가 뭐냐? 큐볼과 일목적구와의 기울기 3칸이죠 아, 이게 해법이네 원쿠션에서 이목적구로 가는 기울기, 4칸 기울기죠 즉, 합이 7칸인 관계에 있으므로 회전 3팁의 두께 4로 득점이 가능합니다 근데 득점하는데, 계산해서 득점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계산을 하지 않으면 그날의 재수, 그날의 나의 컨디션에 의해서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런 것을 계산해서 치기 시작하면 안 맞더라도 아슬아슬하게 안 맞는 것이고 맞으면 정확하게 맞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산해서 치는 습관이 있어야 그래야 300점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계산하는 습관이 없어도 당구를 매일 오랜 시간 치면 언젠가는 300점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한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산해서 치면 남보다 효율적으로 빠르게 300점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법이 뭐냐? 이 공이 득점이 되기 위해서는 흰 공이 빨간 공 여기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일단 그리고 이 배치에서 두 번째 빨간 공을 맞히는데 얇게 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두껍게 쳐서 이렇게 보낼 수도 없습니다 어디까지 보내야 되느냐 했을 때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적당히 이 근처 어딘가로 보내야 되겠죠 그건 누구든지 당구를 100점이든 200점이든 치는 사람이라면 일단은 이 정도로 보내야 된다는 거 누구든지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근처에 맞고 이렇게 와야 된다 이 기울기 이렇게 가서 이렇게 와야 된다 이곳에 의문의 여지가 없죠 그러면 빨간 공으로 향하는 기울기 그리고 빨간 공으로부터 두 번째 빨간 공으로 오는 기울기 들어가는 기울기, 나오는 기울기 입사하는 기울기, 반사되는 기울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모든 당구 공을 득점하는 배치는 들어가는 기울기, 나오는 기울기로 생각할 수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자는 게 저의 이론입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기울기가 얼마냐 했을 때 당구대의 틀에 포인트가 찍혀 있는데 포인트가 찍혀 있는 곳까지 Q를 대보면 이 기울기는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건너편 대칭점이 여기인데 여기서 시작하면 한 칸 기울기, 두 칸 기울기, 세 칸 기울기의 관계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기울기는 세 칸 기울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고 이렇게 나오는 기울기 이거는 얘가 가리키는 곳이 여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가 반대편 대칭점이죠 이게 수직이기 때문에 기울기 제로인데 한 칸 기울기, 두 칸 기울기, 세 칸 기울기, 네 칸 기울기보다 조금 더 아래로 있으니까 4.5 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네 칸이라고 해도 맞는 데는 지장이 없죠 여기는 지금 네 칸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4.5 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합이 7 칸의 기울기 또는 7.5 칸의 기울기인 위치 관계에 있는 배치인데 이것을 두께와 회전의 조합으로 치자라고 하는 게 계산법 중에 볼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계산법의 어떤 발상입니다 기울기의 합을 두께와 회전의 조합으로 치자 그게 볼 시스템이라는 계산법의 발상인데 아이디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7.5는 계산하기 그냥 거추장 쏘르니까 그냥 7이라고 계산하겠습니다 7을 두께와 회전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조합을 하면 회전을 3 즉 3팁 1팁, 2팁, 3팁 그리고 최대 회전이 있는데 3팁, 많은 회전을 사용하면 4가 남죠 4는 두께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두께는 8등분한 것에 대한 두께입니다 그래서 8분의 4, 8분의 4는 약분하면 2분의 1 결국 절반 두께 빨간 공 오른쪽 2분의 1을 맞추면 이렇게 여기로 와서 득점이 된다는 것인데 한번 쳐보겠습니다 3팁, 오른쪽 두께의 2분의 1 이런 식으로 득점이 되는데 보는 것처럼 제가 세게 쳤잖아요 득점은 됐지만 너무 세게 쳤죠 이걸 이렇게 세게 치는 사람은 하수라고 할 수 있죠 이번에는 3시 방향 3팁인데 두께의 2분의 1을 세게 치지 않고 부드럽게 쳐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두께의 2분의 1이라는 것은 두께의 2분의 1이라는 것은 흰 공의 왼쪽 절반과 빨간 공의 오른쪽 절반이 겹치는 상황인데 만나는 상황이잖아요 절반씩 겹치는 게 두께의 2분의 1이잖아요 그랬을 때 빨간 공은 어디로 가냐면 흰 공의 중심과 빨간 공의 중심을 이은 선 방향으로 가겠죠 이렇게 가는 게 두께의 2분의 1을 맞았을 때의 상황인데 그러면 빨간 공은 어디로 오겠어요? 이 방향으로 내려오겠죠 그러면 300점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면 이걸 그냥 대충 치는 게 아니라 2분의 1 쳤을 때 이 방향으로 내려와서 공이 좋아지겠네 라고 예상하고 칠 수 있어야 300점이죠 그래서 그 상황을 예상하고 공이 모이니까 부드럽게 쳐야지 그래서 3시 방향 3팁 부드럽게 공은 방향이 맞았으나 부드럽게 치다 보니까 밀려서 신공이 밀리는 바람에 득점이 안 됐죠 이거는 지금 제가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주제를 정해놓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100점은 그러면 이걸 몰라도 되느냐 100점에게는 안 맞는 내용이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100점 치는 사람도 지금 여기에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 없잖아요 알고 이해를 해서 응용을 하면 자기 거에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실력 향상되고 다른 사람보다 개념 없이 치는 사람보다 빨리빨리 실력이 향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신공이 밀려서 여기로 오느냐 신공이 여기에 있지 않고 이렇게 있다면 밀릴 일이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내용일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고 당구를 치기 때문에 당구 실력이 잘 안 늘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2분의 1을 치면 나는 힘을 이 방향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신공의 목표 지점은 여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힘을 이 방향으로 줘서 이 방향으로 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을 준 방향 여기 신공이 가야 할 방향 여기 힘을 준 방향 진행해야 할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공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힘을 준 방향은 여기 진행해야 할 방향은 여기 거의 반대 방향이죠 이렇게 있다면 완전히 반대 방향이죠 힘을 준 방향 와야 할 방향 완전히 반대 방향이죠 180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힘을 준 방향에 대해서 진행해야 할 방향이 거의 반대일 경우에는 밀릴 수밖에 없고 이쪽으로 제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오게 하기 위해서는 빠른 속도로 쳐서 내가 원하는 분리각을 쫙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쳤을 때 빠른 속도로 쳤는데 두 번째 쳤을 땐 부드럽게 치다 보니까 안 맞았고 그러면 이런 배치에서 항상 빠르게 쳐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빠르게 치지 않고 힘 조절해서 공도 모으면서 득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당점을 조절하는 겁니다 신공의 당점을 살짝 조절하면 되는데 아래로 당점을 아래로 친다는 것은 이 신공에게 뒤로 오려는 힘을 처음에 줘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걸 백스핀을 먹여서 보내는 것인데 백스핀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출발을 해서 빨간 공에 도착했을 때 백스핀은 아니더라도 중단 적어도 전진 회전이 아닌 상태에서 부딪히면 절반 두께가 맞았을 때 이렇게 밀리지 않고 옆으로 퍼져줍니다 그러니까 그림에 있는 것처럼 3시 30분 정도 약간의 하단 당점으로 치는 겁니다 그러면 세게 치지 않아도 밀리지 않고 여기에 오도록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시 방향 3팁이 아니라 살짝 낮춘 3시 반 방향 3팁으로 세게 치지 않고 밀리지 않도록 적절한 속도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2분의 1 두께를 너무 약하게 쳤나요? 너무 약하게 친 것 같네 아니네 그래도 의외로 이렇게 세게 치지 않으면서도 공도 모으면서도 득점까지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원쿠션으로 공을 모을 때 이렇게 모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16강이지만 14강 정도가 모인 공을 관리하는 방법인데 모여있는 공 이 상황에서 공을 관리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이렇게 치죠 이렇게 끼어들어가게 치면 공이 점점 어려워지죠 이 상황에서 이거는 키스를 이용해서 득점을 해야 연속 득점을 하는데 좀 더 쉽습니다 뭐냐면 이 형태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득점이 되면